금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소망을 현실로 실현시키고자 군정 비정과 방침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주고 국민의 각 편의에서 뜻을 이루고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6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브랜드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래 창조 도시 비정과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할 2030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민간기업 투자환경개선과 역세권 등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공하수처리 증설, 도시침수 예방사업, 도시객도로 확충사업 등 자급자적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미경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 작고을 전통시장과 지역오일시장 등을 형식으로 문화, 관광향, 시장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지금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동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민이 웃음짓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억대 농부 백인 육성정책과 친환경 농업 15% 목표 달성, 종합 가공센터 관리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영 육성 및 맞춤 농정사업 추진, 가평, 청정, 농산물, 새벽시장 시범 운영, 황핑, 체온 농장,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농촌 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 환경 조성으로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타이치 제조, 수중 운동 교실 운영, 치매 예방 교실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의 소유계층을 찾아 의료, 교육, 주거 문제를 마침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시방복지센터 신축, 보훈회관 권립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전한 아동육성,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방문자 경제를 이끌어갈 문화, 예술, 관광산업 육성과 스포츠, 포화, 어리즘 등을 통한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자라성 국제재주 패스달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라성을 문화,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고 전국 단위의 다양한 축제를 유치하여 10분의 3 어설픈 영국제 등 4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명품 축제로 성장시켜 이동하겠으며, 체류용 관광,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수요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천백원 장학기금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희망과 행복이 있는 교육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첨예를 다시 한번 강구 드리며 정신년 새해 6만 3천여 국민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이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큰 풀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좀 밝혀주십시오. 다라섬을 하천에서 재첩을 시키고 인생을 재첩시켜서 무대도 구정시서를 해야되는데요. 끊임없이 저희가 그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저희가 하천에 지금 작년에도 여기 본도 14호선 마산 집에서 저기 도기 가는 작석 거기서 나오는 도들 그다음에 산림 경관에서 나오는 전부 이 달파석 같은 걸 전부 하천에 갖다 자라섬 주위 섬 주변으로 해가지고 1m 한 20정도 1m 30정도 높였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 야구장이나 그다음에 공도장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고객사업에서 나오는 흙 전부 다 주지 말고 그때 갖다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높이면 일단 저희가 2012년 두 번 물이 잠겼었는데 그 잠긴 수위가 한 50cm 정도 수위가 됩니다. 그래서 1m 한 50만 뚜껑을 높이면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천을 제척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대입된 거는 흙으로도 있지 뚜껑으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물도 쏟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 가평천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합류가 되다 보니까 하천이 또 범람이 그러니까 자라서 물을 넘어온다. 그래서 그 흙을 다 걷어내서 210도 몇 원짜리 교량을 넣으려고 합니다. 82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이 그건 안전부에서 지원을 하지도록 제가 계속 남경필 지사님 가서 찾아뵈어요. 그거 권위를 지고 있는데 그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이 받을 겁니다. 이래치기. 이제 그 교량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중도 주위가 3.4킬로대 데크를 다 깔 겁니다. 1년도 한 20km. 데크를 깔아서 우리 찾아오는 과거인객들의 포토 좀 만들 거고 여러 가지 사이사이 사진 촬영하는 데 그냥 두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남도에는 설계가 다 끄났습니다만 한 6억 정도 들여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야생화로 그 다음에 그 코트전도 여러 가지 해서 남들은 금년 내로 야경 수도권 시민 북선점점 차량을 타고 와서 밤에 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평에서는 자라선 축제에 비롯해서 자라선 자체가 큰 행사장인 걸로 알고 매년 계획에 큰 현수로 지면 신수가 돼서 많은 예산들이 그만 낭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좋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신령을 많이 써주셔서 재산 분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송우축제를 못 한다고 그러면 오는 날 날짜 온 거 엄청난 게 망가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꼭 그냥 휙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송우 말고도 볼 게 많고 세곱 마련이 하면 열흘이나 봄통도 가면 얼음이 온다.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에 그 메꿀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행사 계획이 필요로 가야 될 것이다. 7회째 겨울 싱싱축제를 맞이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허탈합니다. 국민이 허탈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날씨 보고하는 이런 행사는 지향을 해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축제를 대체 축제로 매물어 가려고 지금 이제 대회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어머리고 우리가 바닷통에서 뭐 그리고 송우축제는 아닌 다른 축제로 이렇게 가서 날씨하고 관계없는 이런 행사를 가져가려고 기획을 쓰여 보겠습니다. 지금 수위를 너무 낮게 보신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벌써 두 번 지금 손실이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 좀 일부 높이긴 했어요. 테두리 부분 상류 부분 쪽으로 물내로는 근데 전체적인 강 주변 외곽 쪽으로 충천 쪽으로 가폭 쪽을 보면 홍수선을 보면 유관상에도 소위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데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유관시설을 조성을 하면 홍수시에 이게 모비로몸처럼 훼손되거나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52m만 그거를 상에서 1m 정도 높여서 앞으로는 침수가 큰 이변이 웬만큼 와도 침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걸 어디 감안해서 가을 할 겁니다. 자칫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누실이 돼버리면 우리 국민 전체 재정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원조청하고 허가청하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다 하다보면 대홍수가 20년 만 10년 만 한 번 버리면 한꺼번에 다 소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